사실 나는 보이는 라디오 쪽 이제 보라 쪽 BJ 새끼들은 약간 좀 음침한 구석들이 다 있어. 근데 이제 깨박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이미지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방송하는 게 나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 아 나 형이 방송하면 언제든 나도 1시간 늦고 가면 되니까 난 2시간 늦게. 아 1시간 일찍 부를게. 아니 그건 아니고 4시 하면 6시 오면 되니까. 나도 그래도 진짜 가면 되니까. 그 똑같은 한 번 심정을 느껴봐야 되니까. 아 나 진짜 안 늦게 하겠다. 아니 그런 거 없이야. 한 번 진짜 불러줘요. 어디 뭐 인천이면 인천 가면 되고. 배 타고 올 거지. 인천 가면 되니까.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한 게. 나는 너한테 궁금한 게 이제 좀 그. 배그가 이렇게까지 된 배그의 쇠퇴가 언제부터 시작이었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배그는 퍽지 회사가 운영을 개같이 못해. 아 소신발언이네 이거. 소신발언은 맞고 이거 소신발언이라고 이번엔 다 아는 사실이야. 운영이 라이어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에 핵이 있거나 그러면 조치가 빠르고. 어 그지. 그리고 클린하게 진짜 대응하는. 강경 대응한단 말이야. 그지 그지. 요번에 그래갖고 배그 경쟁전이 나왔어요. 1년만. 엄청 3년만에 나온 것 같은데. 2년만에. 거기서 이제 핵을 없앤대. 응. 근데 핵을 또 못 잡고 열판 중에 아홉판이 있고. 이게 북한게임이 됐어. 그냥 핵이 좋은 새끼들이 이겨. 와 이게 완전 윗동네 가서도 이게 좀. 핵전쟁이 됐네 완전히. 그니까 핵전쟁이지. 어. 그니까 파밍 10분 동안 하다가. 핵한테 맞아 뒤집어. 탑퇴해서. 야 그거 현타 진짜 장난 아닐텐데. 그래가지고 내가 요번에. 장규방어도 현타가 갑자기 너무 세게 오고. 배그 하다가. 아 이건 진짜 내가 못해먹겠다. 왜왜. 무슨 어떤 큰. 그니까. 다섯판 돌렸는데. 다섯판도 하이같이 뒤집어. 아 이거는. 이런 X같은 게임은 나 이제 못하겠다. 그러다가. 요번에 다행히. 경쟁전이. 사람들을 안하고. 질러가지고 핵 때문에. 일반 게임으로 넘어오더라구요. 그래갖고 이제는. 봇을 잡고 좋아하고 있어. 이제 좀 상황이 많이 안좋아졌는데. 이제 그. 백명 들어가는 그 게임에. 이제 봇. 보초놓고 이렇게 하는거 보면은. 보초놓고 그러니까. 막 빠지. 막. 막 빠지 갔다는거야. 이제 나중에. 나도 그래가지고. 얼마전에 이제 백을 하긴 했었는데. 앞에 막 뛰어가더라구. 저런 멍청한 새끼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 그냥. 대가루 탁 쌌어. 어. 탁 맞더니. 이렇게 돌아. 근데 좀 약간. 배그도 그래도. 새로운 바람이고 그랬었는데. 아. 근데 FPS는 원래. 단기 가게 끝나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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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가 없는거지. 그러면 이제 그 노선 변경을 하면서.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약간 지금 약간. 그런. 시기네 약간. 어. 그치. 아. 형은 뭐. 생각한거 있어? 과도기 같은거네. 아니 나? 난 약발방이지. 난 이제 계속 그냥 약발방하고. 약을 얼마. 10년째 빨아지 있겠으면 됐잖아. 그것만 한게 없더라. 나는 그 안에서 배그를 하잖아. 어. 토크원 내에서. 주둥이로 총 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말빨이 많이 길러진건 사실이야. 거기 진짜 사이버. 야생이잖아 거기는. 그치. 거긴 진짜 사이버 망령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멘탈 존나 흔들거든. 아. 이제 여자친구 생기니까. 여자친구 언급하면서. 여자친구를 흔들더라고. 그치. 그니까 그거야. 너가. 너의 고정닉을 쓰고. 깨박이라는 DC인사이드 고정닉을 쓰고. 인방계를 가가지고 노는거야. 걔네들이랑. 걔네들은 니가 이겨야 돼. 아. 그래야 보는 사람들도 보면서 약간. 야. 코트 말빨 대단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증오와 싸우는거거든. 아직도 할만해? 아직도 할만하지. 보면은. 미친놈들. 미친놈년들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등식같은 새끼들 가지고 노느라. 나는. 그런거야. 거기 가서. 하수구 이제. 그. 폐기물처리장 있지. 거기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거지. 똥찌꺼기. 좀 빼주고. 약간 이렇게 하는거지. 그런애들 이제. 퇴마하식을 한다 그래야되나. 뭔가 사회에서 흑화된 새끼들이 있어. 여러분들 이제 뭐. 20대 이제. 초중반에 아무래도. 조금 약간. 인생이 잘 안풀리고. 좀 그런 친구들 이제. 가다보면은. 약간 흑화돼요. 기가 죽어. 그렇게 형이 말하면? 그렇지.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들 욕하고 그러면은. 나도 막. 이제. 막 쏟아붓고. 그러면서. 근성전을 하는거지. 누가 더. 노래있나. 나는 이제. 이제 이래그래. 약발만 들어가면. 누가 나한테 시비 좀 안걸어주나. 그거 꼭 캐치했다가. 그치그치. 그런걸로 이제 좀.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건데. 음. 나도 못할 지식이네. 왜냐면 그게. 양날의 검이야. 그치. 그거 생방을 진행하다보면은. 갑자기 또. 튀어나와가지고. 그치그치.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선 괜찮아요. 뭐. 이제. 사회적. 약자. 장애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언급하거나. 패드립같은거 이제. 하면 안되는거는. 그거는 이제. 유튜브에서부터 지켜왔었는데. 이제 내가. 조금. 어렵거나 약간 좀. 그런거는. 이제. 비유감인거지. 걔네들이랑 이제.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뭔가. 딱. 보는데. 제3자로 보면은. 아 그치. 약간 불쾌할수도 있고. 조금. 기분이 나빠질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유쾌하지 못한 부분. 방송을. 이제. 요즘은 그런거 같아. 이제 방송을 아무리 뭐 잘하고. 말빨이 좋고. 뭐. 방송 스킬이 좋아도. 사람 자체가. 비워가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또 비워가면. 또 많이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 다행인건 뭐냐면. 어허. 지형이 이렇게 말도. 재밌게 하고. 잘하니까. 어. 코트 새롭게 봤다. 이런 채팅들이 있고. 아 진짜로. 좋네 그래도 형이. 그치. 제발 팬분들은. 팬덤이 그래도. 착해. 너 같은 경우는. 어. 국이 먹고. 팬분 팬덤들이.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팬덤들이 있단 말이야. 비제드 중에. 어. 굳이 뭐 언급할 순 없겠지만. 누구라고 언급할 순 없겠지만. 미친 새끼들이 많아요. 보면은. 아니 뭐 진짜. 사소한. 일고수 일투족까지도. 아주 사소한 것까지. 막 의미부여해가지고. 개인 속 긁어보습하는 애들이 많잖아. 의미부여해가지고. 그니까. 욕을 엄청 갈겨. 너도 좀 당해봤을 거야 그래도. 별것도 아닌데. 그치 그치. 이간질도 엄청하고. 이게 오히려. 근데 내려가면 내려가서. 그런 부분에선. 솔직히 좀 더 좋아. 높이 올라가면 그런거 없는데. 그치.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근데 형 왕관이 언제부터 무너진 거야 형은? 나는 왕관. 그니까. 영정 당하면서. 아예 그냥 왕관. 같은거. 난 사실 왕관도 애매했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철구에 어떤. 저. 없었던 시절. 그 시절때 이제. 그냥. 집 나간 왕 대신. 어떤. 그런. 역할이었지. 그게 이제. 내가 있고. 그치. 내가 있었고. 근데 턱형도 있고 그랬었거든. 그 새끼 나락가서 아주 좋아. 어. 쓰레아트 새끼. 사실 쓰레아트 새끼야. 아. 왜냐면. 내가 얼마 전에 그. 저기 그. 철구랑 컨텐츠 했었거든. 그 저. 디스보이즈라고. 그 새끼 존나 깠어. 아. 근데 이 새끼가 반박을 나름대로 하더라고. 트위치에서. 트위치로 좀 도망갔어. 트위치에 계시구나. 트위치를 런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새끼가 이제. 야. 코트 이 새끼가 얼마 전에. 나 언급했더라고. 나 존나 까더라고. 이 새끼 진짜 까버릴까. 이 생각하다가. 아. 그 새끼 철구랑 타더니. 막. 이 지랄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팬 중에서. 코트가 누구야. 이런 얘기를 올렸대. 그거 보고 나서. 시익 웃으면서. 아코트? 아니 10년 했는데. 그 형이 그 정도는 아니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 잼민이 새끼들이랑. 트윙이 새끼들이랑. 걔는 난 진짜. 이해가 안가. 그리고 얼마 전에. 덕자님이 또. 우리 방송 와가지고. 막. 후원해줬어. 별평선 나왔어. 많이 쏘면서. 팬이라고. 그냥 팬이라고. 형 팬이라고. 이제 그거지. 아무래도 어찌보면. 턱형. 털었는데. 그거에 대한 속시험을 느꼈는지. 내 방송 와가지고. 쓱 와가지고. 욕하신 영상 잘 봤어요 이러더라고. 아. 속시원한거지. 어. 비용시같은 새끼가. 아무튼. 그 새끼는. 진짜 사람새끼 아니에요. 몇 개 쏘셨어 혹시. 한. 8백 몇십. 9. 9. 9. 9. 10. 10. 사람 새끼가 아니지 아 원래는 근데 아는 사람이야? 원래 알았어? 형은 예전부터 방송 많이 해봤을 거잖아 올드세대랑 그지 턱형은 알았었고 이제 뭐 나 복귀하고 나서 그 새끼가 나락 가 있더라고 원래 그 새끼가 좀 남을 잘 팔아 짐승도 팔고 파충류도 팔고 거북이 팔고 존나게 팔아 제끼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BJ 팔아 제끼잖아 그리고 주위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개 새끼가 갑자기 덕자님 관련으로 이제 딱 뜨니까 그러고 나서 완전 나락 걔는 지하실 중에 맨 밑에 층이야 감옥을 갔구나 거의 똥숫간에 있어 걔는 이제 못 올라가 내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 근데 내 복귀하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뭐 합방하자고 얘기도 왔었고 또 무서웠던 썰이 하나 있어 무슨 썰? 어느날 전화가 와 새벽에 누구한테? 턱형한테 형님 MCN 있으세요? 어? 진짜 언제 언제? 그 덕자님 사건이 있기 전에 한 달 정도? 어 그니까 나는 그 일이 갑자기 딱 터지고 나니까 어이씨 이 새끼 나를 뭘로 본 거야 약간 사람이 좀 물렁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했나 보더라고 어 물렁해 보이고 좀 약간 그런 사람들만 그러면 그래도 대가리는 좋잖아 이렇게 살만 물렁하고 아 그지 그지 나는 그런.. 안 속잖아 그런 거야 그지 나는.. 거기서 무슨 낌새 느꼈어? 진짜 이상하다 아니면.. 아 그때 나중에 엄청 배신감을 느꼈지 야 이 새끼 나를 지 그 뭐였지? 그 ACCA? 어 ACCA 나를 널라 그랬었구나 나를 그.. 염전노예 나를 이제 염전노예 시킬라 그랬었구나 와 이 새끼 무서운 새끼네 소름이 쫙 돋더라고 와 이 새끼 진짜 무서운 새끼다 응 어 아 근데 이거는 좀.. 그렇긴 하겠네 그지 좀 그랬었지 넌 회사 없지 지금? 나는 회사 없지 난 어 회사 안 끼워가는 게 좋아 형도 지금 뭐야 없어? 아니 난 지금 회사 들어갔는데 덕자님이랑 같은 회사야 덕자님 있고 킹기훈 있고 오 또 뭐 김미부 누나 있고 뭐 저 엣지님 있고 오 다 잘나가시는 분들인데 정배우도 있어 아 그래? 그지 같은 회사 캐니 안 가는 거 있어 그럼 만약에 형이.. 형이.. 내가 왜 사회적으로 물을 일으켰다 정배우가 나한테 뭐라고 못하지 아 못해? 어 야 이 새끼 같은 회사인데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 우리 회사 대표님이 문쿠몽님이야 아아 문쿠몽 형님인데 어 큰 손님이시잖아 어 문쿠몽 형님이지 약간 요번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품 받으려고 들어갔네 어? 아냐 나한테 얼마 안 싸줬어 음 그랬는데 이제 그거지 정배우를 영입을 했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생각이 진짜 정말 어 우리 대표님이지만 참 똘똘하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지 음 정배우님을 섭외했구나 응 정배우가 들어왔지 근데 뭐 딱히 아직 회사한테 그렇게 크게 어떤 받은 건 없어 얼마나 된대요? 이제 회사 들어간 지 거의 한 달 됐지 거의 한 달 됐는데 신입이네 완전 공교롭게도 아프리카 본사가 있는데 그 옆쪽에 환교 쪽에 있더라고 아 어 파트너 BJ들 중에서도 이제 좀 들어오고 싶어하는 BJ들이 좀 있는데 지금 영업하는가? 계약 기간이 좀 남아가지고 음 어 계약 기간 끝나면 아마 다 들어오려고 하겠지 어 어 회사 조건이 좋나보네 회사 조건이 괜찮지 다른 그 저기보다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 나도 김이부 누나 추천받고 들어간 거야 어 거기 이제 또 급이 있어 아 거기도 뭐 S, A, B 이렇게 급을 나눠 아 거기 회사 안에서? 어 그니까 그 이제 들어갈 때 그럼 몇 등급이야 마블링이? 나 나 마블링이 S급이지 아 그래도 쳐주더라고 아 진짜로? 원래 이제 이부 누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누나 몇 등급이야? 그랬더니 누나 S래 아 나도 S겠네 그랬지 왜냐면 야 이거 다 S 아니야 그러면? 너만 S야 알고 있어 S 아닌 데도 아닌 애들도 좀 있어 어 아 대우 잘해주네 개박이 들어오면 애쓰지 당연히 여러분들 예 그게 이제 광고를 물어다 주는 거야 광고 물어다 주고 이제 좀 몇 대명수로 나누고 아 채널에는 전혀 채널 아니 유튜브 광고 말고 아 아프리카? 그냥 광고를 개인으로 주는 거지 아 유튜브 영상을 올리던지 행사를 나가던지 약간 요런 식으로 난 관심 없으니까 MCN들이 약간 그런 식이니까 나중에 너도 좀 힘들면 나 관심 없어 나 그래? 광고 잘 들어와? 광고? 어 톡톡 킨지 오랜데 관심은 없어 잘나갈 때 어떤 광고까지 받아왔어? 최고로 비아그라까지 받아왔어 비아그라? 비아그라 광고? 어 비아그라 와 아 진짜?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남킹 여킹 많이 했잖아 어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유쾌하고 재치있게 비아그라 같은 거 나도 바나나몰에서 왔었어 바나나몰에서 왔었어 바나나몰이 성인 쇼핑몰인데 아아 성인 기구 관련으로 저기에 들어왔었지 어이구야 안했지 그거 어떻게 그걸 방송에서 어떻게 들고 하겠니 온화홀 같은 거를 좀 광고 모델로 좀 좀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남성 자유기구를 내가 이렇게 광고로 하기에는 좀 뭔가 좀 이게 형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어 이게 누구라도 안 살게 이 돼지새끼들은 거의 안 보인단 말이야 거기서 잘못 이게 좀 섭외가 잘못되지 않았나 뭔가 이게 돼지가 광고하면 이게 안 사죠 조금 건강해 보이고 헬스 몸 좋은 다부질문이어야지 이거는 거시기도 없는 새끼한테 뭐 해봤자 아니 근데 진짜 여자들이 이제 꼽는 그거는 저기라고 하더라고 이제 좀 그 관상만 봐도 크기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역시 어 손길이가 중요하대 손길이 어디였다 여기 가운데 손이었나 어 손이 좀 길고 그래야지 대박이는 너는 이제 살이 없어서 그나마 좀 저긴데 나는 이제 단풍 손이야 손이 단풍 같다 그래가지고 나 손 되게 짧아 형님 나 진짜 작은데 형님 나랑 똑같네 너 마우스 되게 작은 거 쓰겠다 어 F1에서 F9까지 밖에 안가 어 형 왜 이렇게 등치값을 못해 손이 형 시상하기에 나 손이 좀 작아 어 손이 작아가지고 진짜네 응 손은 왜 이렇게 이 산딸기가 또 많이 핀 거야 지가 얼마나 있는 거야 아 이거 이거는 이제 돼지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건데 모공곽화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못 빚어 나와 우도폐물이 왜냐면 기름 때문에 어 그래가지고 약간 운동해야겠네 진짜로 운동하고 살 빼고 하면 다 빠지지 예 음 하하 일단 형도 이제 오늘 뭐 개인 저녁방송 할 거 아니야 그치 오늘 저녁에 11시 방송해야지 지금 몇 시간에 5시인데 또 막히면은 우리 몇 시부터 했어? 우리가 3시부터 하지 않나요 여러분? 3시 아니 3시 2시 30분쯤에 왔으니까 오 1시간 반 정도 더 지났네 짧고 굵게 어 짧고 굵게 뭐 맞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좀 마실 딱 나가고 왜냐면 또 서울 막히면은 응 형도 뭐 할 거 아니야 또 그치 잘 뻔할 때 좀 저게 힘들죠 어 되면 형 부르고 술 먹방 어때 한번 술 먹방? 괜찮지 형 술 잘 마셔? 나아 나는 이제 술을 술은 그치 지코 형한테도 안 밀리고 아 형 그렇게 잘 마셔? 주당 몇 배인데? 어 저번에 다난향 민박 갔었을 때 최군이랑 둘이서 한 23병인가 갔어 소주를 아이 말가 아니 진짜 안 취해 어 안 취해 소주가 없어서 못 먹었어 둘이서 23병이면 한 11병 12병 마시는 거니까? 엄청 먹었지 엄청 때렸지 술 엄청 먹었어 무적이야 취해본 적이 없어 난 태어나서 어 맞아요 여러분 호텔은 술 잘 마셔요? 말이 돼 넌 저번에 보니까 술 취해 있던 것 같던데 약간 나는 솔직히 한 술 말고 먹지 주량이 한 병이지 한 병인데 많이 마시면 두 병까지 마시면 다음날 주소 다음날 그러면 나중에 술 먹방 때 한번 진짜로 안 해? 어 그때는 이제 뭐 다른 BJ도 좀 있겠지 어 여자 룩캠 아니 근데 룩캠 섭외하는데 어 내가 약간 좀 약간 그 억제기 역할인가? 아직도 색독을 아직도 색독을 못 버렸는데 아니지 이번에는 이제 여자친구 생겼기 때문에 드립에서 더 자유로워 아 그래? 그치 그치 오히려 더 여자친구가 허락해진다 그래서 이제 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까고 싶은 사람이 하면 타겟이 보인다 울릴게 어 내가 꼭 울릴게 아 울린다고? 어 골든베 울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 형이 여캠 아는 사람 형 모르는 사람을 좋아해 아는 사람을 좋아해? 나는 모르는 사람 보는 게 더 좋지 아 모르는 사람 왜냐면 아는 사람들은 케미를 다 맞춰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캐릭터를 파악할 수 있잖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나중에 진짜 불러줘 어 너 집이 강남 쪽이지? 나 나 흑석동 중앙 용산 쪽이야 용산 그래 그럼 그때 가면은 나중에 술 먹방 할 때 여러분들 한 번 또 깨박이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는 뭐 내가 가고 싶은데 형 방 구경 좀 하고 형이 그렇게 깔끔하게 산다면 세팅? 어 내가 보기와 다르게 약간 강박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청소 누가 해? 그럼 형이? 아니 아줌마도 하고 나도 하고 랄프다고 근데 랄프가 제일 청소 많이 하지 어 어 나중에 한 번 그래 그럼 집에 한 번 놀러와 아 진짜로? 어 우리 집에서 나중에 뭐 아니 집들이 때 오면 되겠다 너 어? 아 이사 갔 이사 갔어? 어 나 이사 갔어 나 지금 이사 갔는데 어디로 했지? 청라에 청라로 이사 갔는데 어 그래서 아 집들이 때 어 근데 집들이 때 형 엄청 많이 올 거 아니야 아니 뭐 해봤자 너 불편한 사람 없잖아 난 불편한 사람 여캠 한 명밖에 없잖아 어 잘하네? 알지 나는 BJ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지 완전 인방길러네 아니 난 호사가기 때문에 어 여기저기 이야기를 다 알아요 어 어 어 섭외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사람은 섭외하기가 힘들어 어 섭외해봤자 재미가 있냐 뭐가 있냐 어 제 좀 약간 좀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그리고 좀 이제 인방감성 좀 확실한 그런 분들만 해가지고 이제 좀 섭외해가지고 집들이 때 한 번 보고 술먹방 한 번 하고 그러면 좋을 거 같네 어 아니 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시 아효였나? 아효아효 아효아효 동거? 동거? 어 동거하는 거 그건 어떻게 됐어? 그거 낙히로 한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거 낙히로 한 게 아니고 하하하하 그게 어 아직은 그래도 달달해 보이던데 아니야 아니야 동거는 절대 하면 안 돼 형 1분 거리가 있잖아 응 이게 비군만 하고 어 사람이 할 짓이야 진짜 동거란 거야? 어 진짜 동거였어 어 방만 따로 딱 하고 아 각방? 응 각방하고 어 방송할 때만 앞방하고 야 짜릿한 동거네 형도 1분거리면 사실상 진 동거잖아 그지 반동거지 아니 그냥 방송 끝나고 와가지고 그냥 같이 같이 자고 그래 어 연인끼리 궁금 못하네 자기만 해? 아니 그 잠도 자고 어 어 아니 뭐 연인끼리는 그런 건 다 커지고 성인인데 여러분들 아 그치 어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싫어 채팅창에서 보면은 아름아 코트한테 깔려 뒤지고 싶냐 아 깔려준다 아 이런 거는 진짜로 너무 좀 약간 모멸감이 든다? 어 그래서 살 빼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음 나는 이제 아름이랑 얼마 전에 그 침대에서 같이 셀카도 찍고 그랬었거든 아 아 올리니까 이런 야한 사진을 왜 올리냐고 셀카 찍는 건 중요한데 어 이게 얼굴만 나오고 몸이 중요하고 사실 옷이 있고 어 내가 우통 벗고 이제 형님 옷을 벗고 있었어? 나는 우통 벗고 이제 이렇게 이불로 여기 이불로 이렇게 덮고 아름이는 이제 나시 같은 거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트 해가지고 딱 사진을 찍었는데 어 이거 보니까 좀 사람들이 좀 약간 어 되게 이상하더라고 오히려 어 연인끼리 이런 거 찍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 인스타 같은 데 올린 거야? 어 여자친구가 먼저 올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난 진짜 인반계의 씨잼이 돼야겠다 씨잼이 보면 빠꾸 없이 사진 찍잖아 어 그래서 그냥 아 그런 것도 올리는구나 진짜로 씨잼이 돼야겠다 어 야 확실히 우리 진짜 조합 얘기를 많이 한다 여러분 이 조합은 이제 진짜 전형적인 개조합이고요 개조합인데 어떠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방송하면서 약간 좀 그걸 확인한단 말이야 시청자 수업나 이런 걸 확인하는데 확인하니까 진짜 이게 우리가 유지력은 뒤져 유지력이 뒤져 진짜 유지력 어 만다리는 못 찍었지만 그래도 유지력이 오졌다 응 근데 너 혼자 이 시간에 해도 이 정도 찍잖아 나? 아니야 아니야? 배그가 망한 지가 언젠데 아 진짜? 하긴 요즘 근데 낮에 너무 전쟁터야 아 맞지? 요즘 뭐 크루니 크루니 뭐니 해가지고 형도 하나 만들어 형도 아까 말했듯이 뭐 스모즈나 뭐 그런 거 해갖고 뭐 아니면 뭐 엄삼 아 다 다 크루가 있어가지고 다 있구나 아 야 그리고 내가 이제 애들 데리고 어떻게 방송하니 나는 진짜 아 형이 그 꼰대 마인드가 나왔을 문제야 아 그래? 어 나는 이렇게 왕년에 잘 나갔었다 그런 꼰대 마인드를 버리고 응 이제는 다시 새롭게 적응한다는 마인드 어? 삼용림이랑 와가지고 푸파 한 번 때리고 어 시름 모래장 가고 시름 한 번 누가 바다리 걸고 해갖고 이거 얼마나 좋겠어 어? 아 나도 그럼 여러 가지로 좀 도전을 해 봐야 되는데 음 그러면은 아 근데 내가 뭐 크루 하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아니 나는 그거 들어가고 싶어 철구 그 비글즈 거기서 형 거를 떠도 안가 ㅎㅎㅎㅎ 형이 들어가고 거기 다 들어가고 싶어 거기는 아 난 이제 비글즈 들어가고 싶어 거기 형 그 아까 말했듯이 청라집 한 채를 주고 들어가야 돼 음 아니면 못 들어가지 않나 아니 근데 사실 비글즈 멤버가 그렇게 뭐 화려한 멤버는 아니야 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 다 철구에 어떤 그런 그 낙소 효과가 있는 것 뿐이지 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어 거기에 있는 멤버 하나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보이는 라디오 쪽에서 이렇게 뭐 크게 어떤 감흥이 없다 응 들어가면은 형이 확실히 어떤 역할을 똑똑히 해줄 수 있다 어 나는 자식성 비글즈 들어가게 된다면 진짜 응 뭔가 좀 나도 이제 입으로 승부를 보니까 응 뭔가 좀 분위기를 잘 띄우는 역할이라든지 뭐 좀 재밌게 뭔가 해보고 싶긴 해 어 근데 진짜 형 잘하니까 응응 이게 비글즈 들어가고 싶다는데 여러분들 악성 쪽지 많이 남겨주세요 이새끼 공격받게 겨우 소리하지 말라고 응응 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보성이 또 이제 또 전역을 하는데 어 그치 그치 아마 오늘? 언제지? 저녁에? 15일이지? 어 아 조기 전역한다고 아 그래? 코로나 때문에 거기 노리고 있어 그럼? 보성이가 내가 어떻게 방송 활동을 했었는지 내가 그걸 아예 전혀 못 봐가지고 좀 모습이 약간 상상이 안 가네 보성이가 그렇게 드립을 잘 쳤다며 나도 근데 같이 방송해 본 적이 없어 아 진짜? 원래 맨날 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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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셨는데 바로 그대로 아 사성에서 보니까 더럽게 재미없더라고 아 그래? 사성에서 언제 봤었어? 어 사성에서 너무 재미없어 아우 진짜 너무 재미없더라고 아 그때 그래도 철구랑 연보성이랑 이렇게 지코 형이랑 뭐 외지래랑 뭐 외지래랑 이렇게 있었는데 역행 한 명이랑 어우 진짜 졸려 뒤실뻔했어 아 그래? 어 너무 재미없어 얘기하는데 막 철구랑 그래서 보성씨 아 실제로도 그래? 실제로 뭐 어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데 막 역겨워가지고 막 보면서 어 지코 형이 그래도 진짜 그 형은 방송이랑 실생활이랑 일치하더라고 완전히 아 지코 형이랑 뭔가 좀 이어지고 그런거 없지 나는 없었어 진짜 좋은거야 그게 어 그게 좋은거야 어 그래요? 아 진짜? 난 보성이 나오면 한번 같이 디스보이즈 한번 해보고 싶네 아 디스보이즈가 아니라 저 판도라의 상자 아 그때 했던거? 응 영구정 좀 먹으려고 형 트위치도 갔잖아 예전에 트위치에서도 했잖아 아 트위치도 잠깐 했었고 나도 트위치 출신거든 아 그래 아 들었었어 그러다가 이제 너가 트위치에서 막 이렇게 막 어 그 그지꼴로 다니고 있을때 그 갓성태가 이렇게 딱 끄집어내줬 땜에 응 둘이 약간 좀 그래도 너가 이제 위치도 많이 올라가면서 둘이 약간 좀 라이벌식 같은게 좀 있지 않았을까 너 그런거 느꼈을거 아니야 예전에는 성태형이 아무런 적이 없이 잘해주고 그냥 그랬었는데 언제 어느 날부터선가 약간 견제한다 약간 못느꼈어? 이게 언제 어느사람부터는 좀 낯빵이 장면이 잘되고 나서부터 어 괴새끼가 갑자기 낯빵을 캔대 어? 이 새끼 시작됐구나 어? 이제야 어? 견제하는거야 어 견제하는거야 원래 자기가 계속 군림하고 있던 상태에서 어 별거 아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확 튀어오른다 그러면은 못을 때려받고 싶거든 다시 그치 근데 그게 잘하는거야 어떻게보여 그치 잘하는거 근데 이제는 서로 견제도 못해 하하하하하하 견제 잘 나갔을때나 그렇게 하겠지 아 그래도 진짜 한 획을 그었지 난 정말 대단했던게 게임에서 BJ 이름으로 총기를 이렇게 그 내구 해적단 그 총 너 해적단 총 AK 쓰지 않냐 엠포 아 스킨있지 그 구매자야 어 나는 다른거 샀어 우아쿠꺼 샀어 니네 재수 없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배그 플랫도 열심히 했나보네 그치 나 배그 열심히 했지 유튜브때라서 아프리카 새끼들이 이렇게 해적단이 다 해쳐 먹으니까 어 아 개새끼들이 이런거 총기 이름을 해적단 총 어 우아쿠꺼 우아쿠꺼 사야지 우아쿠꺼 사버렸지 하하하하 플랫폼 보신있네요 형이 형 하하하하 하하하하 처음 보면은 어 우리 또 이제 나 형 나이는 처음 안하는데 서른 네 살이잖아 어 오늘 같이 방송하면서 느끼고 개새끼처럼 살면 안되겠구나 나이 먹고도 어 나 이렇게까지 서른 네 살 때 이렇게 되진 마 솔직히 나랑 최군이랑 동갑이야 어 팔칠라인 다 뒤졌어요 아 아 범프리카는 이제 뭐 치킨파리하고 있지 어 인생치킨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전에 먹방 나와가지고 뒤에서 그냥 비응신같이 이렇게 뭐 치킨 박스나 들었다 놨다 하고 막 돌리고 여기다 무슨 무릎담요 해가지고 옛날에 잘 나갔거든 어 근데 아직도 이건 하대 퓨르륵 쇼룩 이게 아직도 하대 어 범프리카 좋아해서 한 얘기구요 그래서 팔칠라인 다 망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 세트했습니다 누구는거 있는데 최군 형이랑 형이랑 아 옛날에 괜찮았지 효근이도 있었고 아 최군 나 아니 최군이 그때 껴주지도 않았어 아 그래? 그리고 범프리카 효근 나 뭐 이렇게 또 있었고 또 박가린 어 팔칠라인 다 이랬었는데 어 쎄네 진짜로 최군이랑 나랑 이렇게 이제 있는데 좀 뭔가 우리가 너무 꼰대같은 이미지가 보이는거 같아서 근데 10군데는 맞아 내가 봤을때 쎄 건데요 완전 10군데요 이새끼들 어 맞다 보겸님도 어 아 같은 같은 나이구나 서윤 누나도 같은 그 서윤이는 나보다 낫지 나보다 그래도 어리지 어리지 진짜 찐 나이로 어려? 아니면 방송용 예전 구라친 나이로 걔가 지금 서른 봉준이 보다 한 살인가 더 많더라 봉준이 보다 31살인가 나이석인거지 어 역시 여캠은 걸러야돼 어우 그걸 몇 년을 거짓말 치냐 미친년 아니야? 브라이 같은 년 아니야? 아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아니 난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BJ들한테 미안하다고 다 이렇게 나이 밝혀지고 나서 얘기했을때 어 여캠이 어떤 안좋은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은 표본이지 브라이 브라이 독가서로 딱 남았어 예전에 내가 같이 2년전이었나 멸망전을 했을때 오프라인을 진행했을때 갑자기 그 담배를 피워나가다가 그때는 난 비밀로 당연히 해줬지만 어 그러면서 방송 다시 복귀하자마자 어 막 향긋한 척하는게 너무 역겨워가지고 그치 카메라 돌아갈때 카메라 돌아갈때 확 변하는거 담배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치 이거에 대해서 비밀로 해달라니까 말도 못하겠고 그냥 나도 어 야 근데 약간 좀 서윤이 그래도 좀 이쁘지 않냐 난 걔 좀 이쁘더라 그래도 서윤이는 진짜 처음 봤을때 되게 이쁘더라고 시혈도 아 지금 좀 막탱이 가긴 같지 아무래도 어 나이는 못 속인다 세월을 맞아 이 흡연이 이제 노화이 진짜 안좋아요 예 이기강도 87이라고 그 새끼는 얘기도 꺼내지마 그런 어 어 어 잡상인이랑 저기 그 비교하면 안되죠 예 그쵸? 어 그럼 그러다가 응 나중에 뭐 한달 뒤면 기강님이랑 합방하고 싶을지도 몰라 어 내가 그 새끼랑 합방할 일은 없다 어 내가 아무리 심나락을 가고 뭐 별 얘기를 다 들어도 나중에 방수쳐볼거야 아니 근데 합방할 일이 있을수도 있지 열혈한테 한 2만개 3만개 정도 받으면 하루정도 내 시간 내서 할 수 있지 어 아 근데 요즘 낮 시간대가 여름 너무 치열해져가지고 아프리카가 그럼 낮에 뭐하는데 낮에 안하잖아 난 낮에는 안하고 이제 보기는 보지 보는데 낮 시간대 원래 기강이가 그래도 꽤나 한자리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리가 사라져버린거지 그치 볼게 많은데 굳이 왜 들어가서 봐 예전에 돗자리라도 깔았으면 그럼 신분지 깔고 있는 신분지 없으면 이제 가야돼 걔는 시조새 밑으로 들어가든가 또 누구 밑으로 들어가야지 기강이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한곳에 머물러있고 좀 그러면은 그게 진짜 큰거 같애 여러분들 예 도태되고 약간 고립돼 버리니까 뭐라도 해야되고 합방 이렇게 떼거지 합방하는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솔직히 떼토크라 떼거지 떼토크 나는 진짜 목소리가 BJJ에 제일 작단 말이야 결국 안들려 그리고 막 뭘 크게 말하잖아 발성을 좀 해봐 너가 목소리가 발성을 내가 약간 좀 있잖아 발성하곤 다니면 되나? 그니까 약간 니가 소리를 낼때도 이거 복식이야 지금 나는 나도 소리가 좀 작은 편인데 나는 약간 좀 그래도 내 개인 방송할때는 좀 깔아서 내지 안녕하세요 예예 아 무슨일이야 어 그래? 약간 세자도 알지 세자도 쪼그만데 형님들 이 지랄하잖아 어 형님들 예 세자 왔습니다 이 지랄하잖아 너도 좀 깔아서 내 아 아 아 내가 목을 목을 성대로 이식받아야돼 이번생에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무리해도 어 목이 너무 얇아 그냥 어 너가 봤을때 최군이랑 나랑 누가 더 본데 같아? 같이 해봤잖아 나는 최군형이랑도 방송 형이랑은 오늘 사실 처음 해보는거고 최군형은 한 두 번 세 번 해본거 같은데 걔랑 나랑 지금 꼰대 그 라이벌이야 어 누가 더 덜 덜 꼰대처럼 보이느냐에 약간 자신감을 얻어 자존감을 얻어 둘다 가면 치파끼 도친개친이야 하하하하하하 내가 봤을때 둘다 어 만만치 않아 만만치않고 여러분들은요 최군이지 닥채 닥채 아 진짜 기분 좋다 나 한 별도 한 5천개 받은거 같아 느낌이 약간 최군 최군보단 그래도 코트가 좀 그래도 젊은 감각이 있지 형은 사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 뭐 술자리 이런데 나가면은 뭐 그렇게 꼰대말이나 뭐 그러니까 내가 왕년에는 어 그렇게 잘나가네 솔직히 말할게 사적인 자리에서는 BJ들이랑 술 안먹어 잘 아워라이드 잘 안나가 왠줄 알아? 왜? 재수 없어 BJ새끼들이 이게 보이지 않는 약간 너도 술자리 많이 가져봐서 알거야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어 아 그리고 약간 좀 그 이제 좀 약간 위치가 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그냥 혼자 술 처먹게 되더라고 알지 그런게 있단 말이야 난 모르겠는데 아 그치? 아직까지 넌 그런적이 없으니까 근데 어 그런 느낌이 한번 내가 받은적 있었거든 그러니까는 아 굳이 내가 뭐 나가가지고 자기네들도 약간 좀 어스레 떠는거야 약간 주접 떠는거야 아 나 이번에 광고가 들어왔는데 아 이게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구나 아 이게 한 3천만원짜리인데 아 이게 광고가 금액을 말하는 금액까지 말하는게 아 3천만원 좀 약간 누구도 이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아 근데 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될까? 하면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데 싸대게 쳐버리고 싶지 야라이 씨팔새끼야 뒤질래 이 개새끼야 야 누군이 씹아 한달에 3천만원 벌기도 힘든데 너 씹어 광고 들어와서 3천만원 들어와서 어쩌라고 이 씹얼새끼야 욕 존나하고 싶지 그것도 형한테 고민 고민 털어놓고 아니 나는 개인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 BJ들한테 처먹기만 하고 싶은거 아냐 나가가지고 그치? 나가가지고 이제 뭐 사람 만나고 이제 좀 그런건 좋긴 한데 뭔가 마음적으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BJ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형도 잘나갔을 땐 그지랄했을거 아냐 내가 잘나갔을 땐 더 심했지 어 내가 이제 그 이제 그 가라오케같은데 보면 길게 테이블 있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옆에 소파가 딱 있고 가운데 상석에 딱 앉아 앉아가지고 그때 내가 전라도 사투리를 썼었어 응 내가 또 고향이 목표야 어 아유 뭐하냐 어 새.. 새하여? 와 또 반갑다 똘망똘망이 생겼구만 또 귀엽다야 이러면서 그때 거의 뭐 진짜 거의 실생활이라고 보면 돼 실제 상황 어 아따 어 필맨야 앉아라 술 한잔 먹을래 어 뭐 먹을래 임페리얼 뒤질래 어 이 새끼야 그래 그리고 그냥 맥주 따라주고 맥주 좀 먹어줘 야 재수없는 어 되게 재수없었지 옛날에는 그래도 지금 많이 겸 진짜 많이 그럼 달란히 겸손해진거네 아유 한시간 되진거에 내가 절해야겠네 어 사람이 제일 꼴보기 싫고 제일 역겨운게 개새끼 더 날아갈수록 더 겸손해져 그치 과거에 영광에 집착할수록 그거에 사로잡혀있는거 자체가 굉장히 역겨운거지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되겠다 음 그렇게 역겨운 새끼가 이제 까루 어 역겹잖아 하하하하 아니 얼마전에 어 김치 그 저 김장 봉사를 가는게 있어요 어 그거를 나한테 이제 까루형이 이제 그 내가 전에 까루형이랑 방송같이 하려고 몇번에 얘기했었는데 아 친하구나 아니 친하기보다는 이제 방송도 오래했고 그 형은 어 형이야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와우 와우 괜찮 어 어 어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살짝 바람에 넘어간거 뿐이고 예 그냥 물 살짝 엎어진거 뿐이고 사람 다친건 없으니까 인명피해는 없으니까 예 다행이네요 응 저게 세팅되는대로 저희도 어 아 제가 오늘따라 너무 까는데 사실 까는게 즐겁잖아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래서 까루형 썰을 살짝 풀자면은 원래 같이 방송을 하기로 했었어 근데 내가 이제 복귀한지 1년이 넘었잖아 어 어 와 근데 이 형이 그래도 계속 뭔가 러브콜을 해주는게 너무 고맙고 미안한거야 고맙해 어 내가 진짜 까루형이랑 뭘 하려고 하면은 항상 무너졌었거든 항상 빠갈났었거든 아 장기유방 장기유방이었거나 피하는거네 그치 아냐 진짜 피하진 않았어 정말 야 내가 그래서 저 뭐야 그 짜꼬방송에 나갔겠니 아 나갔어? 어 그럼 난 요청하면 난 웬만하면 다 나가줘 어 어 이제 변했네 근데 이 삼십다리 은비가 나한테 막 요청을 하더라고 그거는 도저히 못나게 했어 어 그건 내가 거부했어 어 어 그건 내가 거부했고 적어도 그래도 한 500달 이상은 유지하는 사람이 좀 불러줘야지 어 야 이거 시팔 가겠소 하겠니 그거를 너가 입장받고 생각해봐 어 난 차단 넣지 어 그치 그치 어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뭐 너무 이렇게 그 좀 위치보고 이렇게 행동할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까루형이랑 이제 이번에 김장 김치 그 봉사하는게 있어 그래서 난 태어나서 봉사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 응 그래서 이번에 여자친구랑도 이렇게 사귀고 했으니까 여자친구한테도 딱 마침 그 카톡이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아름아 야 우리 까루형 김치 봉사 이거 가자 어 어려운 분들 한번 도와드리기도 하고 어 방송 키고야? 방송 키고 하겠지 아마 까루형 방송을 키고 할거야 방송 키고 하는거는 좀 나는 봉사라 나는 알아서 뒤에서 하는게 봉사라 보는데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사실 나 이렇게 선행해 어찌됐건 어찌됐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나가려고 이제 했지 그래서 이제 까루형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아 형님 어 코트야 그래서 아 형님 그 김장 봉사 이거 그 원래 그 문자 내용이 보면은 못 나가도 답장 해달라 그랬는데 내가 답장 안 했어 어 못 나간다고 누가 솔직히 그걸 답장 해달라고 아 그치 그치 아니지 답장이 안오거나 그러면은 알아서 눈치껏 응 컷을 하고 그냥 다음사람 넘어가고 해야지 그치 게이새끼가 거기다 답장을 왜 남겨 내가 못 나가더라도 그 답장 남기는게 되게 좀 미안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답장을 못했었어요 씹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화해가지고 형님 저 이제 이번에 거기 그 아름이랑 같이 나가겠습니다 응 어 남자 꽉 찼어 어 그러는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형님 근데 근데 너는 특별하게 들어와도 돼 아아아아 오우 개새끼가 진짜 아니 왜 그렇게 나이처먹고 주접을 떠는지 모르겠어 아니 진짜로 아니 방송을 그만큼 오래하고 그랬으면은 사람이 또 이렇게 연륜도 쌓이고 어느 정도 좀 그런게 좀 있어야 되잖아 푸근함도 있어야 되는데 어 너는 어 특별하게 좀 볼 수 있어 이게 원래 자리는 있지만 마지못해 좀 비워주는 서로 응 아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나서 아이씨 이팔 새끼 진짜 가가지고 내가 제가 김치 싸대기를 날리든지 해야겠다 어? 그 생각을 했지 네 아무튼 그 때 그거 저 BJ분들 많이 모이고 한다니까 그 가가지고 언제야 19일인가 할거야 19일? 어 BJ도 많이 오더라고 일주일 지네 거의 응 하루 일주일 어디서 한다고? 거기에 19일인 그 저 어디 어디서 하지? 김치봉사를? 김치봉사를 할거야 다음주 토요일 다음주 토요일 근데 또 공교롭게 필매 결혼식이야 아 그날이? 어 그래서 결혼식 갔다가 난 바로 그리로 갈라고 결혼식 가고 바로 김장하러 가야돼 바쁘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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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이 혹시 축가 불러도? 난 축가 안 불렀지 왜 왜 형 노래 잘하는데 축가 안 불러? 철구 결혼식 때도 축가 요청이 왔었는데 그때도 거부했지 아니 왜 왜? 축가를 그게 이제 생방만 안 철구 때는 사실 페이를 안 줄 것 같아서 내가 안 했고 그리고 사실 그때 이제 아프리카 사이도 안 좋고 이제 유튜브로 저기 뭐야 뭐 향 가있다고 그러지? 유향 유향? 유배 유배 그렇지 그렇지 아유 새끼 똑똑하네 유배를 가 있는데 유튜브에 유배 가 있는데 아니 트위치도 정 정지당하고 유튜브로 간거야? 트위치 그건 말도 꺼내면 안돼 마이크가 개새끼 때문에 그런거지 그거 진짜 대박이야 거기 마인드가 구멍가게 마인드야 나중에요 아프리카 여성들이나 저 어디 벗는 판다티비나 그런 데서 볼 것 같아요 아 그런 데는 두배 형이 최근에 이제 뭐 오닉스라는 분이랑 이렇게 뭐 법방하고 법방에 법방에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그걸 보니까 약간 구미가 좀 당기더라고 어 벗으면은 좀 얼마 전에도 그 빌드업 아니야? 그 미니스타에 이 알몸사진 해가지고 아 그거 나 이제 곧 벗는다 나 이제 곧 벗는다 이런 뭐 시그널로 둔게 아닌가요 그거는 내가 빛이 있는 거 아니면 안 할 것 같아 사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좀 뭐랄까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사회안녕을 해치는 그런 그 음지방송하는 개새끼들은요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 돼요 예 아이 그럼 씨팔새끼들 뭐하는 겁니까 방송편에 놓고 그 오늘 자에서는 다 그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은 형도 몰아내고 싶을거야 다같이 그냥 빗자루에 쓰러 가야돼 다같이 저기 분리수거 안에 쓰러 가가지고 어 우린 분리수거도 안 될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이제 좀 그런 그 방송은 되도록이면 어 이제 갈 일이 없지 쳐다도 안 보지 아니 형 원래 개인 방송할때도 이렇게 응 원래 다른 사람 타비제이 언급하거나 뭐 그런거 좀 민감하잖아 사실 개인 방송때도 엄청해 아 그래? 어 개인 방송때도 송데이 그날 이제 뭐 피자나라 치킨공주 제 개인적인 방송인데 아예 모르는데? 아니 그래 실제로 인연이 없는데? 욕 존나했어 이게 씨팔새끼 개새끼하고 막 욕 엄청했어 왜냐면 어 그거는 진짜로 야 솔직히 조작을 하더라도 아무리 조회수에 눈이 멀고 맏탱이가 가도 그러지 그게 이제 먹고살만하니까 그런거야 아무 영상이나 쳐 올려도 아 저 이번에 신발 샀어요 30만다리 40만다리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막 현실적인 감각이 이제 사라져버리는거야 그래가지고 컨셉치 고갈도 그렇고 돈 그것도 그렇고 다 맞는거야 아이 솔직히 뭐 그거 어 야 그리고 영상보면 헤어졌습니다 그 이별만 쳐도 그 채널하고 이별만 쳐도 4번을 하겠다가 헤어져 그게 뭐하는 짓거리야 그게 아 근데 나는 이거는 사실 누구 문제냐면은 송데익 문제도 아니야 송데익도 물론 잘못된 새끼지만 걔는 원래 그랬던 양아치 새끼고 내가 봤을 때는 유튜브 시청자층들이 그런걸 원해요 그러니까 개그맨 출신이고 누구고 유튜브가 가지고 대도 않는 주작질하고 존나 저급하고 약간 그런 컨텐츠가 나는 이게 과연 무슨 재미가 있나 싶은데 또 중고딩들은 또 좋아하겠지 어 너도 그런거 많이 했잖아 나도 수도 없이 했지 야 진짜 무슨 EBS 유아채널도 아니고 진짜 나 그냥 유치하더라고 내가 봤을 때 어 형이 또 연애중인데 이게 어느정도 조회수가 어느정도 나오잖아 찹짤해 그러면 이제 또 형도 어 여자친구가 가추됐습니다 그지 아니 그럼 방안에 어 화장실에 있는데 여자친구가 가추됐습니다 아니 그거 하면 존나 자괴감들 것 같아 자괴감들어 난 그 내가 봤을 때 형은 내가 봤을 때 어? 뭐야 이거? 한강시민들은 그냥 개소리하는거야 으음 요즘 나라가 뒤숭숭해요 여러분들 네 진짜로 뭐 어제부터 해가지고 진짜 어디 마스크 안 쓰고 가면 그냥 그럼 진짜 안되거든요 어 범죄치금 당한거야 그리고 여기도 지금 마스크 착용하신 분들이 많이 안계시네 가봐 진짜 보면 아예 없어 너 마스크 착용이야 진짜 이게 이동할때나 마스크쓰지 이렇게 뭐 만실때나 뭐 오늘따라 장문복이신데 말이 많으시네 어 전자를 좀 꺼라 와 존나 길다 형은 뭐 차있어 참? 나 나는 면허는 없고 이제 그 매니저 랄프가 이제 또 운전을 해주니까 얘도 면허가 없다고요? 나 면허 없어 이생은 어떻게 산거야? 막살았네 아니 근데 그만큼 내가 이제 저 방송에만 방송만 하고 살았다 이거지 아니 그러면 이제 뭐 랄프님이 나가시면은 예를들어 뭐 이제 진짜 뚜벅초돼가지고 택시타고 다니고 그래야되네 그치 차 근데 명의는 또 우리 또 또 내 이름으로 돼있어서 내가 사업자 내가 가지고 그런거라서 랄프가 처음에는 운전면허가 없었어 아 딴거야? 땄지 엄청 갉아가지고 땄지 어 얘 거의 인력거 태울 수준이었지 원래 강남까지 인력거 타고 이제 저기 알프가 근데 그래도 한방에 붙었어요 산전수준 다 겪으신 저 랄프님 아이 그럼 얘는 나 때문에 배우는게 진짜 많지 1년 2년 몇 년 하셨다고 같이 1년 아까? 이제 1년 넘게 살았고 원래는 나랑 한 3년정도 알았어 아 1년 어 그래도 그럼 대폭력만 비슷하네요 1년 나도 한 3,4개월 됐는데 어 진짜? 어 같이 살아 매니저랑 같이 사는데 괜찮지? 얘 만자고 여자고 어 동거는 절대 하면 안돼 아 그래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 난 얘랑 살면서 불편한건 없는데 이제 뭐랄까 뭐 가끔씩 그냥 그런거지 좀 돌발행동? 아 돌발행동으로 보면은 좀 정이 떨어져 뭐냐면은 잠을 막 12시간 쳐잔다든지 응 방송할 시간에 처 자빠지고 자고 있고 내가 깨워 아 너 뭐하냐 이 새끼를 뛰어? 아니 가서 이제 깨우지 오페라식으로 싸다 그럴 때는 아니면 잠자는 랄프님이여 이러면서 깨워줘 그럼 얘가 이제 일어나 어 거의 내가 봤을때 존나 철없는 동생같은 느낌이야 어 그래도 일을 확실히 시키네 근데 그럼 꼰대도 꼰대보다 일을 시키네 아 그치 근데 그래도 확실한건 이 매니저랑 BJ랑 사이가 안좋아져버리거나 이번에 신현준씨처럼 아 매니저 이렇게 좀 저기 했다 그래가지고 음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비호감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 입막음을 잘해야지 근데 형은 누가 보면은 남들이 봤을때 이게 다 형 호감형으로 보나본데 응 딱 듣자 코트 코트 니코 비호가 많이 하는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그냥 전형적이 김우라 같은 어 랄프는 그래도 내가 진짜 교육 잘 시키고 있고 그런 얘기도 했어 만약에 니가 날 폭로하잖아 난 너 죽일거야 아 죽인다고 살인협박까지 있구나 니가 내 밥그릇을 건들어 난 그럼 니 숨통 끊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어 그럼 이제 진짜 자물쇠를 차시고 잘 하시겠네 폭파장치가 목에 있어 심어놨어 버튼 딱 누르자 펑 터져 랄프는 26 몇 살이 있었네 어 랄프가 이제 26 어 26이고 내가 이제 34이고 응 아 그래도 오늘 뭐 방송 여러분들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야 진짜 유지력이 좋아 난 진짜 부러워 괜찮은거야? 좋은거지 유지력 좋은거는 어 근데 되게 깨박이는 진짜로 어찌 보면 좀 순수하고 그런게 보라비제이 이 새끼들이랑 하잖아요 그럼 이 새끼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걸 왜 배웠는지 알아? 그 새끼들 때 배운거야 뭘 배워? 같이 합방하잖아 좀 얘기하다가 좀 그런게 물론 방송감이 여러분들 입장에선 방송감이 좋은거겠지 근데 좀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도 좀 되고 그래 시청자수 계속 확인하는거지 한 번 딱 칸을 눌렀다가 누르고 지금 방향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방송 방향이 쓱 보다가 좀 이제 떨어진다 싶으면 갑자기 장소를 옮겨요 장소를 옮기거나 누굴 부른다든지 약간 그런식으로 하는데 깨박이는 진짜 이런거 없이 처음 봤어 시청자수 확인 안하고 그냥 이렇게 채팅창 크게 확인 안하고 계속 방송 진행하는게 나는 그냥 뭐 그러려니 왜냐면 그러다 심마라 까는거야 니가 보라 쪽으로 들어왔잖아 계속 시청자수 확인해 주면서 채팅창도 슬쩍 확인해 주면서 여러가지 좀 신경 써야지 어 응 슬금슬금 보고 청자수는 뭐 어 그렇게 신경 많이 쓰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좀 신경 쓰면서 하면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어 바짝 텐션을 이제 올리는거지 억텐이라도 바짝 텐션 올려가지고 하고 그런거지 그렇게 신경쓸 새끼가 그렇게 나락갔어 하하하하하하 난 내가 주도해서 합방을 안하니까 내가 주도해서 합방하니까 내가 은나 짜증나 그치 다 짜야되잖아 내가 탁자고 내가 돈 다 나오고 다른 데서 봤을때는 강남 강남 다른 BJ 이제 누구 합방을 갔었어 말을 잘해 재밌어 근데 우리집 밖 오잖아 개새개 입을 닦고 있는거야 아 형 방송에서 했을때 어 내가 주도하면은 뭔가 애새끼들이 주둥이 쳐닥치고 있어 내가 계속 진행해야되고 와 힘들대 부담 존나되고 뭔가 트라우마가 있어 그런거겠지만 이번에 좀 집들이 방송을 하면서부터 이제 좀 뭔가 약간 그런걸 깨봐야지 깨부숴야 돼 지금 아직 스폰은 안될거 아니야 어 그럼 그치 집들이 그럼 나 무조건 갈텐데 하여간 진짜 초대해줘 뭐 어 그래요 좋지 난 예박이 뭐 형 일주일에 몇번 쉬어 근데 나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번 쉬는데 이번에 두번을 쉰다고 인간이야? 두번은 좀 그러니까 뭐 맛집 예약해놓고 그날 초밥집 맛집 비네 그날 쳐시고 어 한번만 또 돈가스 먹으러 치고 그치 그치 그럼 안되지 거의 이제 내가 노쇼하고 막 그러는데 이번에 두번 쉬었지 근데 더이상 쉬면 안되니까 아 근데 방송 매일매일 하기 힘들어 지쳐 그리고 좀 뭔가 피폐해져 사람이 너도 그런거 못느끼냐? 방송하면서 그건 다 느끼는데 당연히 뭐 참고하는거 아닐까 다? 너는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 형은 내가 봤을 때 괴롭힐 수 밖에 없는게 어 그냥 김구라까여서 이게 다 언급하잖아 어? 그럼 딱 아까도 듣고 나서 코트 이 새끼가 오늘도 낙가네 이 개새끼 개방새끼 갖고 하면 아아 이제 나 탑 이제 까는거? 그러니까 다른 팬덤도 몰려와가지고 같이 까고 근데 나는 그게 있어 전형적인 강력약강이야 내가 까도 내가 수습 가능한 새끼들인가 아 진짜로? 어 내가 까는 새끼들 이제 멤버가 형이 딱 그 판도끼네 내가 까면은 너는 나락깐거다 어? 나락이라기보단 좀 만만한 새끼들이지 어 어 까루언급했지 까루형언급했지 세아언급했지 지코형언급했지 뭐 이렇게 언급을 좀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남순이를 좀 뒤지깠어요 내가 어 그렇게 뭐 최근에 좀 약간 좀 그 약간 여론이 안좋으면서 약간 뭐 게스트가 울었다 어 슬리퍼를 엉덩이 때리는걸 큰진출했었는데 뭐 그랬다고 그랬죠 내가 그걸 가지고 엄청 저기를 한거야 이제 방송에 장난을 깠는데 어 역풍을 뒤지게 맞았어 뭐 승방 승방에서? 아니 쪽지나 무슨 유튜브 영상에다 이 새끼 무슨 남순이한테 무슨 열등감 있네 난 그건 진짜 싫거든 난 열등감이라고는 너한테 밖에 없거든 능력에 비해서 좀 뭔가 많이 쥐고 있는 것 같은 새끼들 보이잖아 죽이고 싶어 아 근데 이제 사실 요즘 그게 사람의 이미지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깨방 이미지 좋잖아 그래서 좀 그런걸 이미지는 당신이 만든거잖아 이미지? 그치? 내 이미지는 내가 만든거지 워낙에 나는 또 방송에 성혁이 없고 어허 욕을 좀 자유자질 하다보니까 야 근데 우리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좀 뽀뽀하는 유튜브 뭐 저렇게 촬영하고 있네 어 보여? 어 그러네 무슨 유튜브 채널인데 이게 여기서 촬영을 많이 하는구나 저 정도 뽀뽀의 썸네일 각도면 최소 조회사 3만달이 정도 되거든 3만달이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좀 그래도 또 처음에 그냥 올렸을 때 뭐 3천달이랬던 4만달이 먹고 살만하겠지 어 커플 유튜버들이 여러분들 여기 삼강에서 돗자리 펴놓고 응 삼각대 딱 세워놓고 둘이 이렇게 그 뽀뽀하는 영상 찍고 그러네요 참으로다가 귀엽네 어 구여 응 또 지금 가졌으니까 어 근데 확실히 응 난 잘 모르지만 확실히 연애 형이 연애하잖아 응 얼굴은 밝네 아 얼굴 그새 좋아졌지 연애하고 나서 좀 그래도 좀 그런거 애들이 좀 행복해 보여서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팬들이 어 결혼해야지 형 나는 이제 허투루 연애할 나이가 아니지 결혼해야지 무조건 결혼해야지 넌 이번에 못하잖아 응 그러면은 육상 올라가게? 흑화할거야 정말 흑화될거야 장난이고 여자친구 내 가족들은 날 싫어해요 어? 가족분들 봤어? 봤어? 방송을 보셔 방송을 이제 보시는데 어 좀 이제 할머니가 별로 안좋아셔 여자친구는 할머니가 할머니도 이게 거동이 할머니가 아름아 삼촌같은 사람이랑 뭐하는거니 하하 아 몇살 차이가 있지? 너 이건 아니야 10살 아 10살 차이? 10살 차이네 아름이는 어머니가 또 10살 나보다 많으셔서 나보다 10살 차이나 나보다 10살 차이나 동독놈의 새끼네 진짜 장모님이 10살 차이나고 아름이가 나랑 10살 차이나고 그래요 스무살 터울 엄마라고 그런거죠 근데 근데 살을 그래서 좀 빼는게 좀 덜 삼촌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눈 안에 난 실제로 이제 살짝 뵙기도 했는데 어우 미인이시데 어 넌 이상형이 어떻게 돼? 나는 이상형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난 내면을 봐 진짜로 내면 착하고 뭔가 물론 당연히 처음엔 보이는게 면상땡이잖아 면상땡이잖아 그 다음 내면을 더 중요시한다 얼굴은 보기는 본다? 얼굴은 당연히 처음 봤을 때 보이는게 얼굴 밖에 없는데요 그치 아 뭐 개구라고 내가 봤을 때 그치 근데 성격을 좀 더 매력을 좀 더 중요시한다 이거 21세기는 형 매력시대 아니겠어? 남자도 여자의 매력을 보긴 보지 맞아 외모는 서류전형이야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면 보지도 않아 응 맞아 핏줄충이라고요? 아 너가 좀 탱글다이님이랑 좀 저기 그럴거 없었어? 약간 좀 그 시그널 없었어? 탱글다이님이 약간 좀 남자들의 워너비인데 아프리카의 성녀 아니야 또 그치 완전 원탑이지 그치 그 방송만 했어 진짜 방송 탱글다이님은 솔직히 진짜 근데 진짜 내가 느꼈던 방송하신 분들 중에 내가 여캠 맛박 많이 해봤잖아 작년에 근데 느꼈던 사람들 중에 방송 끝나고 완전 그러니까 방송때 엄청 좀 저돌적이시잖아 응 진짜 착하시네 예의바르고 제 예의바르시고 진짜 착하시고 진짜 모범적인거 같아 그래 내가 느꼈을때는 그랬어 완전 달라가지고 사실 뭔가 굳이 하나 흠을 잡자면? 굳이 하나 흠을 잡자면 너무 들이대는거? 둘이 되는거보다 어 카페를 좋아하시는데 거기 가면은 그 감옥이야 두세시간동안 계속 있어요 오디오까지 튀어야 돼 방송 끝나고 아 진짜? 카페에서 얘기해? 카페를 좋아하시더라고 어 하나 굳이 흠을 잡자면 목소리지 목소리 아 목소리가 좀 약간 근데 내 여자친구도 목소리가 좀 안좋아 어 목소리가 주는 매력이 확실히 있더라고 그럴 때나 그럴 때 푸르님이 목소리가 참 좋으시대 푸르님이 목소리가 참 좋더라 그 남자를 약간 보호본능 자극시키는 그런 목소리 여리여리한 목소리가 어 초딩 목소리 나는 여자들 아 그런 목소리가 좀 괜찮던데 아니 목소리가 좋다구요 예 푸르님은 디스한 적이 없잖아 싹 다 언급하는구나 그냥 푸르님은 디스를 안해요 팬들이 무섭잖아 거기는 암살자들만 있어 도적집단이야 무서워 누구누구 목소리 좋은 분 누구누구 유해디님 유해디가 누구야 목소리 좋으신 분 진짜 많지 유해디가 누구야 유해디는 내가 아무리 뭐 인방계를 많이 보고 그래도 나 잘 모르겠어 아 롤 하시는 분인데 나 전에도 이상의 월드컵 했을 때 아 그래? 어 그분 이뻐? 어 이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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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합방해봤어? 아니 안해봤지 안해봤어 유해디님 아 그래 화정이 화정이 화정님 목소리는 이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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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는 푸르님 목소리 좋으시고 또 그분도 뭐 괜찮더만 그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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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나무늘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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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순님 어 어 그럼 귀엽대 안귀엽니? 나는 그런 스타일 어때? 나무늘봉순님 아 나는 좋지 나는 좋은데 나는 좋은데 야 얘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네 왜냐면 난 사실 아기애기한 여자 좋지 맞아 아기애기한 여자가 좋아요 근데 나 여자친구는 약간 좀 섹시한 스타일이고 좀 귀여운거랑은 좀 거리가 멀어 방송에서 보면은 그치 근데 실제로 보면은 애교가 뒤져 아 그래서 다른 반전매력이 있다고? 그는 걸걸한 목소리로 작양작양 막 애기 막 이러거든? 응 약간 박경림씨가 부르는 느낌이 어 박경림이랑 연애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그러더라고 봉순이는 펜섭이야? 펜섭이 뭐지? 어 어 목소리 좋은 여자분들이 굉장히 매력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치 동화했을 때도 좀 더 통화해 볼 수 있는 맞아 맞아 그런게 있어요 목소리가 어 남자 그걸 자극을 시켜요 예 뭐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뭐 슬슬 어 이제 시간이 막힐 시간대는 아니고 두말이 아닌데 어 슬슬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딱 깔끔하게 어? 응 딱 깔끔하게 하는게 좋다 보기 때문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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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시간 2시간 그래도 괜찮았다 2시간 어 2시간 야무지게 때렸네 어 2시간 야무지게 그래도 오늘 처음 했는데 사실 음 괜찮네요 진짜로 근데 이제 니가 이제 이 컨텐츠가 이제 나로써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면 네 어 그런걸 좀 하세요 뭐요? 준비를 좀 더 하세요 아 멘트 같은거 이제 좀 뭐 질문 같은거 있잖아 음 조금 더 하고 좀 더 이끄는 것만 또 오 오늘 충고까지 잘해주시네 잘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 너무 좋아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 나는 사실 아까 늦은 것도 그러고 늦으면서 랄프한테 엄청 뭐라 그랬거든 아 거의 뭐 진짜 우리 거의 헤어질 분위기였었어 오면서 제가 또 충고로 드리자면 한번부터 이제 늦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게스트 합박 때문에 늦지 마시고 늦지 마세요 네 늦지 마세요 좀 사람답게 내리갈공 늦지마라고 늦지마라고 이제 늦으면 뭔가 좀 빨리 뛰어오는 시늉이라도 하시던가 예? 이제 저벅저벅 덜 와가지고 뭐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뭐 산책 나온 것도 아니고 예?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예 아무튼 저 힐링캠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어 이 컨텐츠가 예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악당하네 아니아니아니아니 이거 악당하네 사람들이 약간 그런게 내가 하도 디스 많이 하니까 예예 좋게 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도 비꼬는 것처럼 예예 절대 아니고 극단같은데 정말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밖에 나오니까 어 나 너무 좋아 진짜 한강을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다들 텐트치고 이렇게 있는 줄은 몰랐네 서울사람들이 확실히 깍쟁이 새끼들이 많아요 보니까 깍쟁이들이 확실히 많습니다 정말 서울에 못살겠어요 예 마스크도 안하고 다니고 18개 방송 끝나고 마스크 벗고 갈거잖아 제가 바로 사주셨습니까 마스크요? 바로 찢어버리죠 예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네네네 오늘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어차피 좀 케미가 괜찮았습니까 여러분들 예 전 깨가기랑이라도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난 근데 형 진짜 편안해졌어 원래 나도 어색함이 많단 말이야 응 근데 편안하네 어차피 까여도 이 새끼밖에 안 까야겠네 하하하하 맞아 혼자서 얘기하고 혼자서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진행자 입장에서 그게 더 편하지 않아? 한 명이 옆에서 지랄하면서 막 갑자기 미친 행동을 해 기분 좋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리는 척 하면서 맞지? 이게 다 언급하길래 어 어디까지 가나 아 약간 시한폭탄 같은 게스트들이 좋아요 예 다음 가성은 어때요? 하하하하 다음엔 좀 그건 좀 그렇고 하하하하 이렇게 풍이 안 나왔다는데 어 좀 쳐 쏘세요 그럼 얘 아 풍선 아 맞다 풍선이 좀 그랬다 맞다 근데 너 합방하면서 풍선도 챙겨? 나는 안 챙기지 그치? 합방하면서는 저는 방금 채팅을 읽은 겁니다 소통 방송을 봐야 돼요 여러분 소통을 한 거예요 소통과 방송 응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늘 열한시에 키시죠? 네 저는 열한시입니다 네네 저녁 열한시 키시고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 열한시거든요 또 아 그렇구나 아침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힐링 템포 정말 힐링이 되네요 예 자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고 깨박씨가 마무리 멘트 지으시고 이제 이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트씨 나왔는데 어 칭찬 좀 해줘 개새끼야 하하하하 정말로 어 방송 역시 잘하는구나 괜히 신념 짬밥은 먹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타 플랫폼 뭐 플랫폼도 다 이사 많이 해봤고 다음번에도 진짜 집들이할때 불러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수고하셨고 네 또 여러분들 내일 오도록 할게요 저는 그럼 이만 바이바이 바이바이 깨바이 깨바이